지구에 사는 인류 70억 명이 한해 배출하는 배설물을 모두 에너지로 바꿔 사용한다면 연간 최대 95억 달러의 가치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타임즈가 유엔 산하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인용해 소개한 내용을 보면 70억 인류의 배설물을 모아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면 이 에너지의 가치는 최소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에서 최대 95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인간의 대변은 55%에서 75%는 물, 25%에서 45%는 메탄가스 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이런 대변을 말려서 응축하면 석탄과 비슷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소변도 대변의 가치에 못지않다는 스웨덴 연구진의 보고서가 나오는 등 최근 인간의 배설물 가치를 높게 보는 보고서가 쏟아지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습니다.